애교 그날 우리 살살 그리고 입만 열면 뿡! 뻥 소리! 예! 시작! 아 간을 보고 있죠? 잘 물쌌네. 꺼져가지고! 꺼졌어? 간을 보고 있어요 우리. 으아악! 전기 끝났나요? 네 전기 끝났어요. 전기 좀 봐주세요. 잠깐 나 바지가 벗겨져! 바지가 벗겨져! 으아악! 아 대놓고 끝났어요. 어 우리가 됐어요. 우와! 아! 10씩 기쁘게 되잖아. 뻥쳐져요. 좋다! 빨리! 자! 자 이제 주소니가 올라갑니다.